우리 편이라 다행이다. 같은 편도 두려워하는 정치권의 용감한 입. 오늘도 두 분의 용감한 사람, 용자와 함께합니다.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 이창근 국민의힘 한안시 당협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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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 혹시 오늘 처음 보십니까? 네, 처음 봤습니다. 두 분은 서로서로 방송을 못 보셨죠? 그렇죠. 저는 중간에서 알고 있거든요. 두 분이 생각하는 이상입니다, 서로서로가. 지금 미소를 짓고 있지만 오늘 얘기를 하다 보면 조금 격해질 수도 있다고. 두 분 얼굴을 하고 이런 인상이 너무 좋으신데 한번 토론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서로서로 두려워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좀 쫄깃시자가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좀 그런 말씀할 필요는 없지. 어차피 이 프로그램 코너 제목이 용자들입니다. 같은 변도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편의계 다행이다. 저 사람이 상대 있으면 어떨 뻔했냐. 그 정도의 두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역할을 좀 부탁드리면서요. 그렇게 살면 공천 받기 힘드십니다. 공천 여기까지 또 하셨습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가 예정돼 있는데 좀 100일, 윤석열 정부 100일 아마 국정 운영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 또 검증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100일 지났는데 가장 먼저 되짚어봐야 될 문제. 오늘 운영위에서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올지요. 운영위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뻔한 얘기를 하시겠죠. 또 인사 문제, 사적 채용 문제, 그런 그간의 언론에서 다뤄진 얘기를, 뻔한 얘기를 하실 거라고 예상되는데 저는 오히려 이것이 민주당이 국정을 발목 잡고 국민들을 더 피로도를 높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이 건전한 국정의 동반자로서 비판하려면 윤석열 정부가 가장 100일 동안 국민들을 실망시켜드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칭찬받을 만한 일도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경제정책 기조를 저는 바꿨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난 주류 경제학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했어요.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다. 그래서 문제는 경제인데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도 경제고 우리 일상의 모든 게 경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 문제가 등한시됐고 후퇴됐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발로 여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득주도 경제 성장을 과감히 포기하고 과감히 폐기하고 그리고 민간주도의 경제 성장. 왜냐하면 지금 이미 대한민국 재정이 600조를 넘어섰지만 우리나라 GDP가 2000조를 넘어섰습니다. 이 얘기는 개발 경제 시대에 공공이 민간을 끌어간다는 게 이제 불가능한 시기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민간 주도로 경제가 움직이도록 하고 정부는 다만 플레이어들이 잘할 수 있도록 심판자 입장에서 규제나 그러한 부분들을 과감히 타파하고 장을 열어준다. 그런 차원의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해서 오히려 건전한 비판과 토론을 해줬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이죠. 하는 희망사항이죠. 운영에서 그런 얘기 국회 운영입니다. 운영에서는 인사 문제가 다르겠죠. 제가 지금 우리 이창근 위원장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그거는 대통령실 국정감사나 그다음에 대통령실을 다루고 있는 운영위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요. 경제 관련 상임위에서 다룰 문제죠. 정부 정무위이나 이런 쪽에서. 약간 바람이니까.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정기조나 경제기조가 바뀌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경제 관련 부처에서 다룰 문제고 오늘은 대통령실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건전하지 않은 야당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뻔한 이야기라고 하시고 그다음에 국민의 피로도를 높인다고 세 가지를 지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인 것은 야당이 아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들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뻔한 이야기다. 피로도를 높인다라는 비판은 부적절하고요. 그다음에 뻔한 이야기. 이 뻔한 이야기가 뻔한 이야기일까요. 인사가 만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인사가 메시지라고 이야기했고 인사가 이후 국정운영의 가늠자고 방향타라고 이야기를 해왔던 한국 정치의 기본적인 합의 상황과 상식에 대한 문제에서 몰상식과 일탈이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통령 부인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 부인이 말 그대로 사적 채용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났고 그다음에 대통령 집무실과 관적 공사 과정에 있어서 입건 개입의 혐의들이 곳곳에서 지금 터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안 짚는 게 그게 더 오히려 문제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뻔한 이야기. 하나씩 얘기를 좀. 100일이 됐으니까 평가를 좀 해달라는데 벌써 토론이 진행됐는데 하나하나씩 한번 짚어보시죠. 운영이 부분이니까 경제 얘기는 좀 이따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양문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국회라는 게 이제는 상설 국회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국정감사라는 게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는 시기가 특정되어 있고 하지만 상시 국회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임위도 이제는 상임위를 넘나듭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운영이라고 해서 대통령실에 대한 직무에 대한 국회가 입법으로서 견제와 균형 역할을 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되지만 운영이 안에서 다루는 것이 비단 대통령실의 행정만 다룰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운영위는 잘 아시겠지만 운영위 위원들은 운영위도 소속되어 있지만 다른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중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는 비단 대통령실의 인사나 그러한 문제만 국한에서 다룰 게 아니라 대통령실의 정책 기조나 그런 것도 다뤄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질문 다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해서 토론이 다른데 셀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두 분 다 공감을 하는 부분이니까 지금 사적 채용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검법도 지금 내겠다는 상황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대통령이 좀 더 미리 얘기를 해서 이것을 조금 무마시키면 오히려 지지율 반등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지난 변곡점이 대통령께서 휴가를 다녀오신 다음에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시면서 오직 국민 편에 서서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그런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난 선거에서 로건도 국민이 키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후보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어떤 변곡점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인사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장 실망을 하셨고 그래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여론이 떨어지는 이유의 가장 1순위가 인사다. 그 지적에 대해서는 비판을 달게 수용했고 그리고 대통령실에 대한 인적 세신 그리고 박순회 전 부총리가 물러난 상황까지 이르렀고 그런 부분은 지금도 계속 아연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민주당에서 얘기하시는 사적 채용이라는 걸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저는 이걸 묻고 싶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우리 양 박사님도 직권을 해보셨고 저희도 직권을 해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속된 말로 어공이라는 말과 널공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어쩌다 공무원, 널공무원 우리가 그렇게 속칭 언어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사적 채용의 저는 범위가 도대체 과연 어디까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모든 어공들이 다 사적 채용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는 추천을 받았을 것이고 누군가는 청결했을 것이고 국가 대비 인재풀이라고 하지만 국가 대비 인재풀을 활용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도 작동을 하는 게 아니고 비단 정치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에 채용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쩌면 어쩌다 공무원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사적 채용의 범위, 정의를 도대체 뭔지 저는 그걸 먼저 내리신 다음에 민주당께서 비판하는 게 합당하다. 그 얘기를 한번 양무대 박사님 얘기 들어보고 국정조사까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 위원장이 사적 채용과 관련된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입장들을 개념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했는데 사적 채용이 본격적으로 불거졌던 게 후원금 천만 원을 낸 사람은 대통령 지무실에 데리고 가고 대통령실에 데리고 가고 안 낸 사람은 안 데리고 가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연을 맺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러한 후원금을 낸 사람과 후원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심각하게 문제가 됐다는 부분에 있어서 사적 채용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지난번에 휴가 갔다 와가지고 변곡점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변곡점이 됐죠. 국민의 뜻, 국민의 눈높이 이야기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수에 나섰을 때 집에 들어가가지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국민의 뜻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다음에 인적 세신을 이야기하는데 대통령실이 이제까지 한 번도 인적 세신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굳이 굳이 인적 보완이라고 이야기하고 어제 김은혜 홍보수석이 들어가면서도 대통령실은 인적 세신이 아니고 그리고 지지율 하락에 따른 인적 세신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 박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인적 보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대통령실의 기본적인 입장과 상당히 배치되고 있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운영위에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이러한 통칭,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통칭 또는 언론적 용어로 사적 채용은 이미 상식화됐고 그리고 그 사적 채용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세게 갔는데 개념으로 정치적 공방이 간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누가 어떤 루트로 어떻게 들어갔느냐 이 문제가 사적 채용이라는 상식적 선에서 통칭으로 진행됐던 부분들이 체크가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김근희 여사의 특별법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끈 개입에 대한 혐의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대통령 지문실 인테리어 문제, 그다음에 간저 인테리어 문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제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촉구하겠다라고 하고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에 국정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현재 어떤 내용이 국정조사의 대상이고 그리고 어떤 대통령 부인이 어떤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운영해서 좀 더 어제보다 일진보된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질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후원금 말씀하셨고 개인 인연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부분이 과연 채용 절차라는 게 누군가가 추천을 했고 그리고 검증을 거치고 하고 그다음에 선거 캠프가 꾸려질 때는 아시는 것처럼 당내 경선 과정이 있고 당내 경선 후에 당내 후보가 된 과정이 있고 그리고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과정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눈다면 인사라는 게 그때그때 시기가 점점 확대되면 확대되지 줄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초기에 나를 돕던 사람들, 그건 누가 보더라도 우리 상식전에서 생각한다면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시작을 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당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그러면 주위에 또 사람이 몰릴 것이고 당 후보가 되면 또 한 단계 확대될 것이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우리 양 박사님이 말씀하셨고 후원금 천만을 낸 사람은 채용하고 천만을 내지 않았으면 채용 안 했다. 이런 부분들은 과연 수사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채용 청탁이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민간이나 공공에서의 채용 비리에 연결된다면 문제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한 우리 선거 캠프 과정에서의 특수성이라고 그럴까? 그런 걸 안다면 이것은 지나친 정치 공세에 가깝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채용된 인사들이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도 강력하게 비판을 제기한 우리 국민의힘의 성량과도 예를 들어서 지지하는 방향과도 맞지 않는 그거 유튜버. 예를 들어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 때 망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면 저희 당내에서도 과감하게 비판하고 당내에서도 저도 역시 비판합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그런 부분은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하고요. 하나 질문 제가 국민의힘 드리고 싶은 개인적 질문일 수도 있고요. 국민의힘 내에서는 약간 검찰이나 다른 쪽 분들이 당내분들보다 대통령실에 많이 가했던 부분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서운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서운하다기보다는 우려를 많이 했죠. 우려를 했고 그런 데 대해서 당내에서도 합리적 비판이라고 하면 합리적 비판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3개월이 지났지만 3개월 동안 과연 제대로 작동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비판했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지금 현재 우리 양 박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을 보완했다. 그래서 정책기획수석을 내정했지만 그전에 제가 비판했는 것은 국정과제 비서관이 있고 국정상황실이 있고 그리고 정책조정기획관이라고 하는 그러한 게 대통령 비서실장 직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이미 오버랩되고 있는데 과연 또 정책기획수석이 왔을 때 뭐가 맞지 않다. 뭐가 이게 맞지 않느냐. 이러한 비판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있고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우려는 있죠. 우려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양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우리 대통령의 일정이라는 건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지만 언론도 그렇고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 할 수는 있고 대통령께서 과연 공식 일정, 비공식 일정을 가지고 언제 퇴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고 하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미 야당에서 계속 주장하시고 대통령이 차에서 집에서 지시를 했다 뭘 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조사를 한다면 더 밝혀지겠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구분하고 싶어요. 대통령과 대통령 참모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분해서 봤으면 좋겠다는 게 이러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에 보고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에서 문서를 만들고 형식을 중요시하게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고 그렇게 돼서 보고가 지연될 수 있고 또 대통령 참모들이 제대로 보고를 안 했거나 대통령 참모들이 그 상황 인식이 부족했거나 그래서 대통령 참모들에 대한 비판이 우선 1차적이어야 되고 물론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이 언제 퇴근했고 그 집에 과연 그 시간에 집에 있었다 언제 있었다 그거는 대통령의 일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조금 비판을 저는 자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거는 진짜... 너무 길어져요. 지금 문제 자체가 심각한데요. 많은 시민들이 수혜가...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집에 들어갈 때 이미 물이 넘쳤고 차가 잠기고 있는 것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가요. 그리고 재난센터나 안 그러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본인이 집으로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물이 너무 많이 차서 못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대통령이 이미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를 방어하시려고 하는 노력들은 충분히 내가 이해가 되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 대통령 비서실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대통령 비서실 선거 기간 내내요. 대통령 비서실 축소하겠다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왜 확대하는지 그리고 축소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그렇게 대통령 비서실의 비대야에 대한 비판을 하고 나서 본인이 다시 확대해 나가는 데 대해서 한마디라도 해명을 합니까? 그런 해명 하나 없어요. 대표적으로 김건희 여사 마찬가지잖아요. 내조만 충실히 하겠다고 해놓고 경찰 학교 가서 간담회를 해요. 그러면 이게 내조만 충실히 하는 겁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합법적이고 공식적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서 이야기 잘못했다. 와보니까 다르더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공식적으로 문제를 풀겠다. 이렇게 해명을 합니까? 제가 쭉 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면 그 총정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대통령에 대한 총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상식적인 선에서 대통령실에서 밝혔던 내용, 대통령이 했던 말 이러한 부분과 전혀 지금 배치가 되면서 대통령을 옹호하거나 방어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저희가 이제 10분밖에 안 오죠. 주제 하나를 지금 아예 안 들어가고 짧게 말해서 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옹호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의 보고 체계나 그런 걸 말씀드린 거고 대통령이 기가 시간을 언제 했는지 알 수 없는데 잘못된 시간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 말씀드린 거고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참모진들이 보좌를 제대로 했거나 했다면 예를 들어 오세훈 시장님처럼 그러면 집에 기가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겠죠. 들어갔을 것이다. 그렇겠죠. 그래서 참모들이 과연 국정 상황실이 제대로 작동됐느냐 하는 게 저는 의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2차적인 문제고요. 아니, 2차적인 문제가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수혜의 얘기는 지나치니까요. 대통령실은 비대화된 게 아니라 이제 5분밖에 휴소됐어요. 아무것도 하나도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토론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끝날 상황이 되니까 자, 이렇게 퇴선인데 좋습니다. 뭐 이 국정조사하고 특검법은 얘기가 됐다고 보고요. 특별감찰관 임명 때문에 여야가 지금 대립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하고 연결을 좀 해달라라고 하고 민주당은 왜 이걸 연결하냐, 하지 말자는 뜻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게 정확히 국민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법에 의한 북한인권재단은 민주당 집권 시절에 어쨌든 방치됐어요. 왜냐하면 법을 보시면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을 추천하고 거기에서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을 합니다. 북한인권재단도 역시 재단의 이사가 12명인데요. 12명까지 둘 수 있는데 통일부 장관의 몫이 2명이고 국회 몫이 10명이에요. 그러면 국회가 일을 하지 않으면 이건 출범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인권법을 여야가 합의해서 지난 박근혜 정부 때 통과시켰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북한인권재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못한다면 북한인권법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북한인권재단과 연계시킨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저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차원에서 안 한 부분을 하자는 부분에서 그러면 특별감찰관은 그것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계속 하자는 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비정상의 정상화에 연계를 하는 것하고 비정상의 정상화의 영역은 다른 영역이죠. 두 번째, 민주당이 안 해서 우리도 안 한다. 그건 뭐라고 정권교체했죠? 그냥 하자는 거죠. 아니, 아니.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요. 민주당이 안 했기 때문에 아까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민주당이 집권 시절에 방치했다는, 방치하는. 방치해서 주의가 하자는 거잖아요. 방치가 맞나요? 아니죠. 그러면 새롭게 정권교체 이유가 문재인 정부보다 더 잘하겠다고 정권교체하자고 했고 문재인 정부를 그런 방치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정권교체하자고 했고 그렇게 해서 정권교체가 됐는데 문재인 정부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또는 그것들을 북한인권재단과 전혀 결과 맥락이 다른 영역에 있어서 연결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비판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별감찰관이 아주 절실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좀 더 잘해라. 그리고 내부적으로 좀 조심하고 그리고 입건 개입 이런 거 함부로 하지 말고 그다음에 사측 채용 이런 거 함부로 하지 말고 그다음에 대통령 부인과 실질적으로 수석들 좀 기강을 좀 잡아라라고 하는 그 조언과 충고와 그다음에 잘되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터져나가면 어디까지 터져나가요? 결국은 특검으로 갑니다. 오히려 국정조사와 특검이 민주당으로서는 정치적으로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파괴적이고 공격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사전에 내부에 단속을 하시라고 하는 제안을 가지고 북한인권재단하고 연결시키면서 그것도 대통령실에서 기본적인 입장이 나온 게 아니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정쟁으로 돌려버리면서 이 문제가 지금 발생한 거거든요. 민주당이 굳이 특별감찰법을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정치적, 정치공학적으로 쳐다보면 대통령 부인이 계속해서 입건 개입이나 사측 채용이나 갖가지 지금 주문들 그다음에 유튜브 채용 이런 부분들로 구설에 오르고 있고 정치적 헛발질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일 이유가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정치적 공세를 제작시게 하시는데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거 제가 바로 잡고 싶은 게 문재인 정부에서 방치한 것은 저희는 정상화시키겠다는 거고 아까 대통령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 하시는데 대통령께서 이 말씀하신 건 넘어가시는데 대통령께서 분명히 특별감찰관을 민주당에서 국회에서 한다면 100% 수용하겠다고 했어요. 그 말씀을 강구하시는데 그거는 분명히 저희가 하겠다는 거에요.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바로 잡고 싶고요. 그리고 분칸인권재단하고 같이 결부시켜서 그래서 경쟁으로 했다고 하는데 국회의 역할인 거죠. 그리고 저희가 다수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동의 안 하면 국회에서 돌아가는 게 있습니까? 자꾸 지금 이야기를 왜곡을 하는데 아니 왜곡이 아닙니다. 양과선이 왜곡하시는 거지 A건과 B건이 있는데 A건과 B건을 연계하는 게 합리적으로 타당하냐 연계라는 부분은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저한테 동의하냐마냐라는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연계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 연계에 대한 상식적인 결과 맥락이 동떨어졌다라고 그거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 맥이 맞냐. 이 질문이죠. 그 맥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에서 무조건 정쟁으로 몰고 가고 반대하는 게 아니라 특별감찰관을 하자 하는데 북한인권재단도 우리가 협조하겠다. 그렇게 하면 일을 풀리는 거죠. 그렇게 큰 철에... 일을 연계라는 게 동시에... 동시가 아니라 하겠다는 전제만 있으면 그게 풀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북한이라는 게 나오면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북한인권재단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지난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얘기하는 거죠.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민주당 국민의힘 이 입장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우리 저희 지금 주제가 대여섯 개 되는데 하나를 지금 할까 말까 하다가 민주당 얘기만 좀 하고 마무리를... 두 분 오늘 처음 보니까 어떻습니까? 싸우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아유, 뭔 싸우세요. 불꽂지셔가지고 두 분도. 아유, 아닙니다. 제가 중간에서 잘 진행을 못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하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1, 2분밖에 안 남아서. 지금 결국은 먼저 우리 어대명, 확대명까지 돼서 이재명 후보, 또 이재명계의 의원들이 최고위원까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상한 결과라고 봅니다. 예상한 결과라고 보고. 다만 저희는 민주당이 협치의 대상, 어쨌든 국회에서는 최고 권력이지 않습니까? 다수당이고. 그래서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된다면 민주당이 전부 다 친명일색으로 지도부가 구성된다. 그렇게 하더라도 어차피 영수회담도 해야 되고 하니까. 여야 영수회담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진행이 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든지 협치를 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면 방금 우리 양박사님께서 언론에서 지적한 부분하고 과도하게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그런 용어도 쓰시고 오늘 비판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토론이 길어졌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합리적인 비판과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국정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좀 더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나중에 당대표가 되고 지도부가 됐을 때 바라는 점이라든지 좀 나아가야 할 방향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계속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되면 거대 담론 그리고 정치적 담론에 대한 부분 플러스 민생의 담론을 항상 투퇴로 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김건희 특금법을 추진할 때라도 지금의 고금리 문제나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나 청년층의 영걸로 끌어당겼던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 이런 부분들, 민생과 관련된 부분들을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을 하면서 민생과 사회개혁, 정치개혁 이 부분을 투트랙으로 끌고 가는 이러한 균형 잡힌 민생을 중심으로 기본을 놓고 그다음에 사회적 의제, 국가적 의제를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고요. 다음 주에 이 두 분이 오실 수 있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양문석, 이찬근 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